살아 숨쉬는 피부를 위해 툰드라에서 전해지는 차가버섯만을 발효시킨 100% 발효수를 함유한 제품입니다. 차가버섯이 뭐죠? 차가버섯은 자작나무 수액을 먹고 자라는 독특한 천연버섯이에요. 항암과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대단한 버섯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럼 피부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? 방송사고야? 왜그래? 야 조연출! 진행자 좀 어떻게 좀 해봐! 제가 알기로는 피부활성산소를 제거해서 피부 보습인자를 보호해주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알기로는 거에요? 그래서 285스키... 285스키... 아니 쟤가 왜 저래? 어떻게 된 거 아냐? 우리 회사 망치려고 아주 작정을 했네. 아니 왜 저래 쟤가? 설연아는 근무가 물 만난 것처럼 잘도 하던데. 아아 쟤가 죄인 망신 다 시키고 있네. 아니 손실을 얼마나 주고 있는 거야? 아니 우리 유라가 왜 저러나? 뭘 보고 놀란 거야? 아니 몸이 어디가 어쩐 거야? 아니 그렇게 잘하는 내가 어쩐 일이야? 글쎄요 저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요? 아 뭐 혹시 연하가 우리 유라 해코지한 거 아니야? 아유 그럴리가 있겠어요 어머니.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저럴 리가 없는데 아니 그렇지 않고서는 저럴 리가 없는데 방송 선수인데 아니 종달샌데 이게 뭐야? 이게 왜 니 가방에서 나와? 일찍 그니까 아니 ל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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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